안녕히 계십시오. 잊어드리겠습니다. 농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 골을 터뜨리는 이 요거는 무엇일까요? 아우 높게 아우 높게. 딱 0초 될 때 눈누구. 스트리크. 스트리크. 아 그건 뭐 스트레이크에요. 아 이거 진짜 나아. 나 아는 것 같은데. 멈춰싸커. 어 육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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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타임아웃. 파자 2. 파자 2. 파자 2. 파자 2. 파자 2. 뭐야. 스트리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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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닙니다. 근데 아예Мы 왜 그렇게 나와. 버저비스? 락스 찬스! 락스 찬스! 의약 다 왔어! 버저? 피드? 버저 볼! 내 글자는 맞아요? 차유추! 누나가 온다 아니에요? 누나! 내 글자를 하니까 내 글자 아 뭐야 그 볼이에요 볼은 우리가 하는 거 잘 들은 거야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죠? 버저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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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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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비스테! 버저비쳐! 왜? 아니 피스테! 피스테! 버저비슈! 버저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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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글자의 쪽으로는 티읏입니다. 버저비터.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약한 운동경기에서 운동하지마. 운동하지 말고 음식 같은거야 음식. 음식이야 음식이야. 빨리 하라고. 자기 잘생겼어. 왜? 자기야 잘생겼어. 왜? 왜?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유예 보고 싶다. 이번에는 퀴즈를 맞추는 분들이 온달왕자님이 되겠습니다. 방식은 제가 문제를 냈을 때 공주님들이 나와서 주걱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주걱을 잡은 두 개 남자분들이 답을 말씀해주세요. 우리 편이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나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저기 얘기 안들다는데 유예 수영하는거 아시죠? 아이고 저게 왜? 수영이야. 우리 수영이야. 우리 수영이야. 우리 수영이야. 웰큼보드 타야. 자 누가 보겠습니다. 미찬과 미찬과 굽이 연결된 미찬과